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마포구는 소외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집중발굴 및 지원기관을 운영하는데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영진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관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관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집중발굴을 통해 발견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민간지원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점 발굴 대상은 도움이 절실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장애, 질병, 노령에 따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가족과 단절된 홀몸 어르신, 지적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입니다. 마포구는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마포구 복지행정과 혹은 보건복지 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